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파닉스 블럭 교구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상자 안에 알파벳이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상자에 자석을 붙여놔서 열고 닫을 때 되게 편리해요. 이 알파벳 블럭은 이미 제 채널 통해서 정말 여러 번 공구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처 그때 구매를 못하셨던 분이던가 아니면 아이가 또 이제 성장을 해서 알파벳과 친숙하게 할 시기가 됐거나 파닉스를 익힐 때쯤이 돼서 앵콜 공구를 요청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미 교구에 대한 소개 영상이 다 올라가 있고 활동 모습도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매번 새롭게 앵콜 공구를 할 거예요. 라고 공지를 드릴 때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교구인지 저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박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버너도 있고요. 자석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착착 붙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을 처음 익히기 시작할 때 좀 노출하기 좋은 재미난 교구라서 아이가 쉽게 잘 가지고 노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출을 시작을 했고요. 아이가 하나하나 알파벳을 인지를 하고 소리도 조금 익숙해졌어요. 저희는 노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교구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기재해 놓을게요. 어쨌든 하나하나씩 알게 됐고 함께 합치는 그런 거를 배울 시기쯤 되었을 때 파넥스 교재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만들면서 설명하기도 좋고요. 물론 써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구 활용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플래스 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알파벳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음은 빨간색으로 자음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예외잖아요. 자음이 될 때도 있고 모음으로 취급이 될 때도 있고 W, H, Y인데 Y가 모음처럼 취급이 돼서 Y로 읽혀지는 것처럼 색깔로도 구별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파닉스 2단계 배울 때 아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든가 좀 덜 인지가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가운데에 뭔가 모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인지를 처음부터 잘 못해요.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만들면서 인지를 해주시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뭐 ta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가 뭐가 되었든 가운데에 뭔가 모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끝일 때가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때 색깔로도 얘기하실 수가 있고 모음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음자음만 왔을 때는 뭔가 발음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꼭 모음이 와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a를 넣어야 되는 거죠. 단어 만들기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만약에 모음을 빼먹는다. 빼먹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닉스 블럭 가지고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이 결합이 되어야 세 글자, 단어가 형성이 되는구나. 예외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외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직접 만들기를 하면서 인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 좋은 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 좋은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TAR 였어요. 그러면 TAM, 그쵸? A는 에 소리가 나니까 TAM, 뭐 TAK가 될 수 있고 TAY가 될 수 있겠죠. 매직 E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시 TAR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앞에를 바꿀 수도 있어요. TAR, BAR, PAR, TAR 이렇게. 그래서 모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자음을 번갈아 가면서 확실하게 모음을 깨칠 수도 있고요. 또는 당연히 모음을 쭉 다섯 개를 AIOU를 커넥트를 해서 하나씩 가운데를 변경하는 거죠. 예를 들어 O를 넣었다. 그러면 TAM이 되는 거죠. O, A, Octopus니까. 그래서 TAM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해 가면서. 그리고 이거 매직 E 배울 때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TAM, 2단계에서는 TAM을 배우잖아요. 3단계에서는 매직 E 컨셉이 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TAM, TAM이 되는 거죠. TAM, 매직 E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얘가 TAP이죠. TAP, TAP, 그쵸? 그래서 매직 E가 짠 하고 왔어요. 그러면 TAP, TAP가 되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부로 그려서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교구통에서도 하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구라서 저희 가정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공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케이스는 여행 다닐 때 보통 가지고 다니고 이거를 그냥 주머니에 담아서 활용을 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잔뜩 들어있죠. 저희가 다섯 세트인가 여섯 세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또 기차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퍼즐을 입체적으로 위로도 쌓고 바닥으로도 쌓고 퍼즐, 크로스워드 하기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뭔가 만들어 놓는 그런 단어들을 세팅을 하나 만들고 푸시고, 하나 만들고 푸시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만든 거를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걸 되게 흐뭇해하고 좀 사진 찍어주면 되게 뿌듯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내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친구들에게만 유용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들 시험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단어 시험. 파닉스를 배울 때도 그렇고, 사이트 워즈를 배울 때도 그렇고 이 아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차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스펠링을 하는지 그런 거 물어볼 때 자꾸만 쓰라고 하면 되게 진료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교구 가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종종 화이트보드 가지고도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단어를 불러줘서 만들어 보라고 할 때도 있고 교재 통해서 mp3가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도 들으면서 반어를 만들게끔 할 때도 있고요. 책을 다독용 말고 정독을 할 때마다 그 책 제목을 좀 웬만하면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해서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글 통해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블록이나 게임 통해서 접하면 훨씬 더 놀이식으로 좀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교구들을 활용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파닉스 블럭 소개해 드려봤고요. 파닉스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팁도 살짝 드려봤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구성과 가격 그리고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예전에 올린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닉스 블럭을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액티비디 북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들기 놀이할 때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 음악 들으면서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액티비디 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요. 이런 교재도 있다는 점 공유해 드려요. 저희는 이것도 종종 활용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읽는 책들이라든가 아이가 새롭게 배운 단어라든가 아니면 인력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만들고 싶은 단어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보통 아이는 자기 이름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거가 무엇인지 그냥 냅두시면서 조금 조금씩 엄마가 조금 유도하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강압적으로 이걸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즐겁게 아시죠? 즐겁게 천천히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정말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정말 픽업을 하면 정말 쭉쭉 향상이 될 거거든요. 실력 향상이 꾸준히만 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는 저희 둘째랑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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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루 종일. 웬니데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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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vom. 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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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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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24. uh. uh. TH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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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앵쿨 공구 요청 주신 파닉스플로 소개도 해드리고 공구로 진행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랑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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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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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